어떤 분이 궁금한 게 있는데 대대 몇 점 치시나요? 35점 이하의 레슨 영상은 거르거든요. 이 댓글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쿠드롱이 실수한 옆돌리기라는 내용의 동영상에 달린 겁니다. 이거는 쿠드롱이 실수한 배치입니다. 이 배치인데요. 이 쿠드롱 선수가 2019년에 PBA에 진출해서 처음으로 챔피언이 되는 강민구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2점째 배치인가 보네요.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옆돌리기인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옆돌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배치를 실수한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제가 쿠드롱이 친 대로 연습을 해보고자 똑같은 배치를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대 몇 점 치시나요? 내가 대대 26점 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쿠드롱이 몇 점 칠까요? 지금 내가 레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쿠드롱이 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쿠드롱이 실수를 했다는 것은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잘 알고 좀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서 봐야 할 텐데 그래야 실력이 늘 텐데 이 35점이라는 점수가 잘 치는 점수인가요? 쿠드롱이나 PBA 일부리그 선수만 하더라도 35점 가지고는 어렵죠. 적어도 40점 이상은 돼야 일부리그에 명암 내밀지 않을까요? 근데 무슨 지금 쿠드롱 선수의 귀하디 귀한 4대 천왕 쿠드롱조차도 실패한 옆돌리기를 보면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당구 잘 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이 당구박사 채널은요. 제가 스마트폰 당구 교재 그리고 bps라는 스크린 당구 연습기를 홍보하기 위한 공시 채널입니다.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고 제가 만든 제품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당구가 한순간 한순간 선택의 연속인데 이렇게 판단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구 잘 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라면 그리고 당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실력 향상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어 뭐야? 쿠드롱이 친 배치가 있어? 더구나 실수까지 했네? 배치도 정확하고 궤적까지 그려져 있네? 어 나도 이거 연습 한번 해봐야지. 왜 쿠드롱이 실수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연습해서 내가 맞힐 수 있게 되면 내가 쿠드롱보다 더 잘 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한참 뭐 18점 20점 칠 때 당구장에 있는 보점자라고 해봤자 끼케야 30점이고 대체적으로 20점만 되면 막 16점 18점은 하수라고 생각하고 안 칠려고 하고 잘난 척도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배워보고자 아니꺼운 소리를 들어가면서 혹시 그 하수 같은 20점에게 뭔가 배울 점은 있나 참아가면서 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대천원 쿠드롱이 친 배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잡치는 소리를 한다는 게 참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답답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영상을 보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구박사 채널에 있는 것은 대단한 고급 정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 쿠드롱 브롬달이 친 배치를 그대로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계방송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확한 배치도가 있고 명확하게 궤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의 해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지 저 개인의 당구 점수를 가지고 이 쿠드롱의 공략법을 평가하려고 하면 그거는 대단한 판단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 참고해서 당구박사 채널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